아이즈원, 아이즈트 별표원, 이 러블리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멤버별 새로운 헤어스타일 변화로 상큼함을 자랑한 건데요. 아이즈원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 아이즈트 별표원 원에스티 콘서트 아이즈 온 미 인 서울 이하 아이즈 온 미을 개최합니다. 콘서트 포문을 연 첫날, 멤버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김민주는 핫핑크 컬러로 염색하며 파격적인 변신을 꾀했습니다. 사쿠라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붙임머리로 청순함을 자랑했는데요. 니코와 안유지는 오렌지 컬러로 깜찍함을 더했고요. 히토미는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백금발로 변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둘이 역시 민트 브릿지로 귀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당초, 이번 콘서트는 8,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일반 예매가 티켓 오픈 직후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하고자 7일 추가 공연이 진행됩니다. 아이즈원은 지난 2018년 및 프로듀스 48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애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콘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해 10월 라비앙로즈 로 데뷔, 그해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막강한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사진 출처는 아이즈원, 공식 sns, 트위터, 히딩스, 코미아와키, 드리밍 0205